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 종목은 SK케미칼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285130입니다. SK케미칼이 오늘 역시 상승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이 때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이 일시정지되면서 우리 척추염증, 결국에 부작용이 발생된 환자는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우리 주가가 조금 조정 흐름도 보여줬고,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판 말고요.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 위탁 생산을, 계약을 진행을 했죠. 여기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IPO,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에는 관련 이슈들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리고 백신, 독감 백신사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에스트라제네카라든가 노바백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위탁 생산 기대감, 그리고 IPO. IPO 상장을 하면서 이제 그 SK케미칼이 지분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독감 백신 4가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사망자가 나오면서 부작용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당국에서, 정부에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린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면서, 재고율이 10%에서 20%는 통상적으로 남습니다. 남는데 지금 이 재고율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지금 그 백신을 투약, 그 백신이 좀 잘, 예방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 증가, 그런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와줍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식약처에서 코로나 백신 생산은 내년 1월 허가 신청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품목 허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업체에도 확인해봤지만 이런 백신 생산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내년 1월 국내 허가에서 받을 전망이라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을 해야 된다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되고, 3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지금 이제 바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90일 뒤인 그때부터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 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을 해서 사전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1월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90일 전에 이제는 슬슬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이런 이야기가 좀 지배적인 게, 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이 연내 영국에 400만 도주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생산 공장들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글로벌 공급을 좀 나서기 위해서는 미리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물량이 좀 부족해요. 글로벌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내 임상 3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 가능한 많은 국가에서 동시 승인을 승신할 것, 승인을 할 것, 뭐 이런 부분들의 자신감들, 자신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뭐 1월달, 광고가 왜 이렇게, 1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계산도 신비성이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완전히 풀 가동을 시키면서 생산을 해내야겠죠. 자, 12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자,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12월 대규모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자, 생각보다 이 기사에 따르면은 생각보다는 우리 한국에서도 백신 생산을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 400만의 접종분만 확보가 가능할 것, 올해 말까지. 그럼 이제 또 내년 1월 혹은 12월에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러면은 생산을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백신의 공급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SK케미칼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40만원 부분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쯤까지는 전국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확고하게 좀 드리기는 뭐, 어, 제 상황상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 생산에 공급을 한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확진자를 다 투약을 하기까지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적어도 2분기, 아무리 빨라야 2분기적은, 어, 2분기 동안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런 부분에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 1분기, 어, 그리고 2분기까지, 이 실적이 계속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3분기, 길게는 3분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어, 하면서 부터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삼성바이오, 아, 삼성이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SK케미칼의 삼성바이오, 아, 죄송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SK케미칼을 수급을 좀 매도를 하고, 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좀, 수급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SK케미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 충분히 주가를 급증을 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수다. 그리고 이제, 어, 생산을 나서게 되면은, 실적 부분도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장기적으로도, 어, 계속, 어, 실적이 계속, 나오긴 하겠죠.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보면서, 우리 12월, 어, 12월달까지는 이제는 좀 지켜보자. 어, 좀 불확실성도 많이 가라앉히게 되면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다음주쯤에는 45만원 부분을, 좀 돌파하는,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어, 그런 예상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다음주, 이번달, 이번달 둘째주, 셋째주예요. 이쯤에는 아마 12월이나 1월에 생산이 하니, 안하니, 뭐, 그런 소식도 좀 들려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와 그 다다음주, 어, 다음주와 그 다음주의 그런 이슈들, 어,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 추이라든가, 차트의 방향성, 그리고, 뭐, 이슈들을 좀 보니까 방향성은 좋아요. 어, 방향성은 좋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자. 수급도 계속 좋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어, 좀, 우리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셨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아,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오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어,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랑풍선, 현재가 2만 8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만 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 1,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만 7,900원, 1차 목표가 3만 7,900원, 손절가 3만 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에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1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500원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만 1,850원에 1,500원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천주들 이후에도 이창호 효과를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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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